요거는 저 윤희가 올렸던 거 심신미약 만취 감형된 거 요 얘기는 해야 될 거 같은데? 라이브를 그러면 이 1,300명 알몬 공개한 그 새끼, 그 새끼는 해야 돼 양육비도 해고 네 양육비, 그 두 개랑 두 개, 두 개 정도 하면 되지 않나? 이 저 알몬한 새끼하고 양육비 한 거 하고 네 어... 그렇게 해서 그냥 두 개만 라이브하죠 뭐 네 두 개 라이브 해도 충분할 거 같아 네네 네네